제가 더 후배입니다 당연하죠 법정고시 법정고시 그거 어디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으로 했어요 저도 독학으로 했어요 금자탑 다니다가 고려다니다 금자탑 프로그램 다니다가 독학으로 예 알겠어요 김서식 몇년 합격이세요? 90년입니다 아 그럼 후배네 네 아 떡이에요 떡이야 아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국가고시 출신 아니에요 검토고시 화이팅 아이씨 우리 힘들었잖아 고등학교 차이로 흘려가지고 블랙이그제 아 하나 둘 셋 아 복마치네 진짜 검정고시할때 그대상탑 안무도 4명에다가 형님 보자 누가맞으로 40대인데 자 뛰어 편안했어? 그럼 또 줄게 이름이 뭐야? 진 지우 지우 저 집에 강아지 있어? 없어? 있으면 지우개인데 알았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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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힘들어서 곰좀 없으니 아 아 LER 그러면 2 .. 3 4 5 5 7 8 상준이 승준이 승준이 지져서 오니까 앉아도 되고 3만원 빵 3만원씩 주고 이게 그냥 놀이는 안돼